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7은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결론은 채권자가 손해고 채무자가 이익이라는 건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곡선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을 먼저 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악영향 말고 좋은 영향도 있나요? 좋은 영향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악영향이 훨씬 중요하고 그 좋은 거는 약간 좀 억지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 중요한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이 쌍과로 1번은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이거는 되게 경제학적인 그런 설명인데 일단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5% 상승했다고 쳤을 때 모든 재화가 정확하게 5%씩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10% 어떤 거는 3% 어떤 거는 7%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오른 그 값의 평균값이 3%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가격들 상대 가격들의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럼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이러면은 이 가격 체계를 바꿈으로써 소비자들이 또 사는데 혼동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서 가져오는 후생의 변화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후생이 떨어진다고. 그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게 더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다는 뜻과 예상한다는 뜻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따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축의 실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자도 1년 이자가 딱 처음에 그대로 고정 이자로 했겠죠. 그런데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의 실제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가지고요. 국민 경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저축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돈 가지고 뭐 투기하냐면 설비 투자 안 하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투자가 감소하면 당연히 생산력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국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수입은 증가하죠. 수출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두창 비용과 메뉴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구두창 비용은 자, 이게 명목 이자율이 상승해요. 자, 명목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명목 이자 I는 실질이자 R 더하기 물가 상승률. 이게 이제 공식인데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이자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 저금 안 하고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이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만큼 이자 소득을 못 갖게 된다는 거니까 화폐를 보유하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으로 갖고 있는지 차라리 딴 데 쓸 거 없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면 자기가 급하게 쓸 돈이 있을 때 자꾸 은행을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구두 밑창이 달아 없어진대요. 좀 웃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구두창 비용이란 게 그냥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 뭘 의미하냐면 은행에다 돈을 많이 집어넣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 있죠. 금융기관을 자주 방문해야 된다는 뜻은 금융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발생시키고요. 또 하나 메뉴비용은 뭐냐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식당이나 그런데 메뉴에다가 또 가격을 올리면 또 메뉴판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메뉴비용이지 그 메뉴판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런 거죠. 만약에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손님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거래선이 위축된다든가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당장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갈 때 맛은 별로 없지만 그냥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천 원인가 올려버리면 딴 데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메뉴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나쁜 영향들이 있어요. 이 이름들, 이 구두창 비용, 메뉴비용 특히 얘네들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저축이 감소한다는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 특히 2번이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진짜 안 좋은 거고 인플레이션 중에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활성화시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래도 화폐보다는 실물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갖고 자꾸 살려고 해.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장점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그냥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봤던 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6번하고 7번. 얘네가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 나쁜 점 얘기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해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년에 5% 물가가 오를 것 같애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리고 또 그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까지 포함이 됐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정확히 예상한다는 뜻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경제활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5% 정확히 오를 거라고 예측한 이 경제 주체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해롭겠어? 안 해롭겠어?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롭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에 비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보다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그 해악의 정도가 낮다. 왜? 이미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줄이니까. 가령 이런 거죠. 노동자가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인, 그러니까 임금을 물가 상승만큼 그대로 올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실질인금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악도 없고. 그리고 채권자가 돈 빌려줄 때 야, 지금 이자율이 5%긴 한데 너 내년에 3% 정확하게 오를 것 같으니까 8% 이자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솔직히 없게 누가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상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정확하게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이거에 맞춰서 임금 협상을 하고 가격을 또 제때제때 내리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영향 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부의 재진부에서 시험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보통 그냥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 하면요 예상하지 못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보통 시험문제에서 물어보면 채권자는 불리하겠죠. 물가상승이로. 왜냐하면 봐봐요. 채권자가 천원 빌려줬대요. 1년 전에 천원 빌려줘서 1년 후에 천원 받아 그대로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 1년 전에는 천원으로 사과 두 개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천원으로 사과 하나 샀어 봐요. 물가가 오르면 채권자는 불리하고 채무자는 예전에는 사과 두 개 빌렸다가 이제는 갚을 때는 사과 하나만 갚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주는 가게 가게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빌려서 기업은 그걸로 돈을 빌려 쓰죠. 그러니까 기업이 유리하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채권자가 불리한 거예요. 채권을 사는 사람이 불리하고. 그렇죠? 정부는 유리하다. 그 다음에 고정소득자인 봉급생활자가 불리하고요. 연금생활자도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 봉급이나 연급은 안 오르잖아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봉급이나 연금이 연동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고정소득자는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는.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후생이 감소합니다. 후생이 감소해요. 이거는 사실 상대 가격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계약 같은 거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상황이. 물가가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고용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물가상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건 우리가 실업 그리고 실업이 아니라 노동 공급 곡선에서 봤던 거죠.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이라던가 화폐 환상 모형에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기대에 하지만 어떤 정부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물가 상승부를 인식하지 못해서 또 공급량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걸 다 인식하게 돼서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하죠. 그러면 화폐가 흔해지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 말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중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민간이 보유한 화폐 구매력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정부가 돈을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그 물가 상승분 만큼 어떻게 정부는 화폐를 발행해서 자기가 돈을 그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에 의해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더 적은 양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조세를 내서 물건을 조금 사나 조세를 사서 물건을 조금 사나 정부가 돈을 찍어내가지고 물가가 올라서 물건을 조금 사나 그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이 마치 어차피 사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조세를 거둬서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물어봐요. 인플레이션 생기면 누가 유리해? 채권자가 불리한 겁니다. 채무자가 유리하고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기업이 유리하고 가게가 불리하고 그렇죠?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니까 그리고 그 채권을 사들이는 민간은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왜?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인플레이션 조세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예상된 인플레이션 의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 왜? 예상된 예상됐다는 말에 사실은 예상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이 경제 주체들이 그에 알맞게 다 상황에 대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 변화가 없다. 요건데 우리가 피셔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나왔던 건데 피셔방정식은 뭐냐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예컨대 100원 빌려준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자로 5원만 받아도 충분할 거예요. 원래는 5원만 받아도 충분한데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를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3% 정도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이 원금의 3%인 3원을 더해가지고 실질이자율은 5% 그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3%에서 명목이자율은 8% 정도를 받아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피셔방정식입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예금할 때 은행에서 거기 고시된 그런 이자율 있죠? 그거는 바로 이 명목이자율이에요.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합쳐서 명목이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물가 상승률을 이자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가 10원이야. 맨날 사과가 이상하게 자꾸 입에 붙어서 그래. 사과가 10원인데 예컨대 이 사람이 100원을 빌려줬대요. 100원을 빌려줬어. 근데 이자 이자로 몇 퍼센트를 받냐면요. 10%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일단은 돈 빌려주기 전에 100원이 있었죠. 100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100원을 가지고 사과 몇 개를 살 수 있었냐면 10개를 살 수 있었어. 1년이 지났대요. 1년이 지나서 110원을 받으면 그죠? 사과의 가격 즉 물가가 변하지 않았으면 11개 산 거죠. 그럼 돈 빌려주고 그 이자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요. 자 이자는 똑같이 10%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가 가격이 어 20%가 올랐어. 20%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자 110원을 받아도 사과가 120원이기 때문에 하나에 애초에 10개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죠? 11개는 고사하고 10개도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자를 받을 때는 뭐까지 포함시켜야 돼? 이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예상을 해야지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즉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이 피저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과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요. 필립스 곡선 자 이 필립스 곡선은 자 우리 교재 거기 몇 번에 나와 있냐면요. 5번에 나와 있어요. 자 5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거의 100년 동안 1861년부터 1957년까지 영국의 데이터를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는 실업률 실업률 그리고 여기는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쪽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실업률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예컨대 1861년은 이 정도야. 이렇게 점을 막 찍어봤어. 점을 막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런 모양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필립스 곡선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곡선을 최초로 이 실증적인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컴퓨터도 잘 없던 시절인데 대단하죠. 여기서 만든 거야. 모든 종류에 찍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느냐 물가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서로 반비례하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에는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뭘 의미했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ASAD 곡선이 있을 때 총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서 물가가 오른거든요. 물가가 오르다는 것은 뭡니까? 소득이 증가하죠. 총 총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했다는 말은 소득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고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실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면 실업은 줄어들었겠네. 그렇죠? 왜? 물가가 상승하면 이때까지는 총수요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소득은 계속 증가했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실업률은 계속 낮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반비례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과 완전 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이 실증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요게 특징은 이거예요. 실업률이 높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해. 이게 무슨 뜻이냐. 봐봐요. 이 곡선에서 실업률이 여기 되게 높죠. 기울기가 되게 완만하죠. 근데 실업률이 낮을 때는 기울기가 되게 가팔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 봐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무슨 재경부 장관쯤 돼. 근데 지금 현재 경제가 여기 와 있대요.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지금 실업이 실업률이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물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물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실업률을 잡아야겠는 걸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대 재정정책을 막 펼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낮아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물가는 얼만큼 오릅니까? 요만큼 오르죠.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별로 여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우리 완전고용을 한번 달성해볼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실업률을 여기까지 줄이는 데는 지금 실업률이 물가가 이만큼 올라야 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봐봐요. 실업률이 이렇게 올랐을 때 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그러니까 내렸을 때 봐봐요. 실업률을 이만큼이나 많이 감소시켰는데 물가는 조금밖에 안 올랐죠. 여기에 요 A의 구간을 움직일 때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여기에서는 실업률을 겨우 요거밖에 안 낮췄는데 물가는 이만큼이나 올랐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실업률이 굉장히 낮을 때는 굉장히 낮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지워버렸네. 자 실업률을 실업률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을 때는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를 조금만 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낮은 상태에서 더 낮게 만들려면 물가를 확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실업률이 높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죠. 그 말은 실업률이 낮을 때 기울기가 급경사라는 얘기는 실업률이 낮을 때 즉 요 낮은 상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실업률을 감소시키려면 물가를 더 많이 올려야지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 비율 인플레이션을 1% 감소할 때 증가하는 실업률을 희생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희생 륜은 작아진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좀 여러분들 수준에서 지금 어려워서 나중에 제가 합리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에 대해서 강의를 따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건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이건 알아야 돼요. 희생 비율이 뭐라고요? 희생 비율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1% 감소할 때 증가해야 되는 실업률. 왜? 여기서 실업률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가를 1% 낮추면 실업률은 여기의 관계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희생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희생했어? 인플레이션을 1% 감소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희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증가하는 실업률을 희생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희생 비율은 희생 비율은 물가가 물가가 높을 때 희생 비율이 더 높겠어요? 아니면 물가가 낮을 때 희생 비율이 더 높겠어요? 당연히 물가가 더 낮을 때 희생 비율이 높죠. 여기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물가가 진짜 엄청 높죠? 그래서 물가를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뜨릴 때는 실업률을 이만큼만 높여주면 되죠.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만큼 낮출 때는 실업률은 여기에서 이만큼 높아지니까 희생 비율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립스 곡선은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서로 음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느껴져죠. 실업률이 커지면 실업률이 커지면 물가가 낮고 그 다음에 물가가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 그게 우리가 이 필립스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 비율의 이 정의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구두창 비용 발생합니까? 인플레이션 조세 부담을 증가합니까? 조세 부담이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기업의 명목 조세 부담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 거를 물가가 오르니까 200원에 팔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이거 100에서 200이니까 20% 올랐어요. 조세 부담이 명목적인 조세 부담은 더 증가했겠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부가치 10%니까 이때 10원 냈는데 이때 20원 냈을 거 아니에요. 명목적인 조세 부담 증가하는데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잘 안 늘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 만큼 기업 같은 경우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얘기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조세 부담이 실질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게 누진세일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인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명목적인 이게 실질이 아니고 조심해야 돼. 기업의 명목적인 조세 부담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피셔방정식에 따르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에 반영된다. 이게 틀렸죠. 왜? 실질금리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명목금리에 반영되잖아요. 왜? 그죠.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핵심 주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나쁜 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특히 나쁜 점 중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좋고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불리하다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필립스 곡선 있죠. 그 필립스 곡선의 그 생김새가 의미하는 거 그거 희생 비율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